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부가 국내 건설,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28개에 대해서 예비 해체 계획서를 승인을 하는 등 탈원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임기말 정부가 책임도 지지 못할 일에 대못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안건 4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안위가 최종 승인한 안건 중의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력 및 관계시설 예비 해체 계획안 승인서이고 고리, 월성, 한울원전 등 국내에서 건설, 운영 중인 원전 28개의 해체 계획을 담았는데요. 그리고 예비 해체 계획서에는 해체 전략이라든가 방법은 물론이고 해체 사업을 수행할 조직이라든가 인력, 해체 비용 확보 등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원전 해체에는 2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이 될 전망이고 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표준형 원전 해체 비용은 1호기당 7515억원이 추정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수원이 제출한 예비 해체 계획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총 따져보면 21조 420억원 정도의 해체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힘을 얻을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국내의 모든 원전에 대한 해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예비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 작업 속도도 앞으로 원전의 해체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권에서는 지금 원전 해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프랑스의 마크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르네상스가 왔다라고 선포했고 앞으로 더욱더 원전을 많이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프랑스 정부는 최소 6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하고 기존의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 중류배 실현과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원자로 폐쇄 계획을 중단했고 수명을 늘려서 계속 쓰겠다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6개 원자로 중에서 가동이 4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화된 원전 12개를 폐쇄해가지고 현재 70%인 원자력 발전 비율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이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을 했으며 차기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은 제외할 수가 없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하고 기존의 원전 개수에 소요되는 비용 500억 유로 약 68조원 중에서 일부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혁탄 퇴출로 전기 수요가 향후에 10년 동안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원전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현실을 투명하게 직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현재 우리 정부 역시도 프랑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 제로를 외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나댄답시고 탄소의 연평귤 감축률도 유럽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1.98%보다도 훨씬 높은 4.17%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사회는 전기차라든가 전기를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원전을 배제하고 에너지를 다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이 내놓고 있는 여러가지 해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탄소 중립이네 탄소 제로네 이런 얘기 던져놓고 표빨이나 하면 끝이지만 지금 가장 부담을 줘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연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등 미래 기술이 필요한데 2030년까지 이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공공연구기관의 탄소 중립 관련 기술의 77%가 상용화에 실패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이 밖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철강협회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우려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석유라든가 화학, 시멘트 업계에서도 정부의 목표를 억지로 맞추려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측에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스러움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답답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탈원전 관련해서 자기들의 정책대로 밀어붙이는 반면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같이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에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르면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려면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고전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린 텍소노미에다가 원전을 포함시키려면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까지도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골든타임까지도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 연구 처분시설 건설까지는 37년이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부지 선정에만 13년, 부지 선정 후에 중간 저장시설 건립에만 7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부지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정부의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리라든가 한빛, 한울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이 모두 다 찰 때까지는 처리장 부지조차도 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이와 같은 정부의 시간표는 아주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고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라도 일어나면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확정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부지로 확보해가지고 착수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고 부지를 정하고 2016년부터 건설에 들어간 핀란드는 39년 전인 1983년부터 부지 확보에 나섰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난 1986년 방사능 폐기물 연구 처분장 후보지로 영덕과 울진, 포항 등을 정해가지고 검토에 나섰지만은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1990년에도 태안 안면도 고성과 양양, 1994년에는 인천 구럽도를 후보지로 검토했지만은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방사능 폐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발이 심한 만큼 해당 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특히나 중요한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더 문제인 것은 전 정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마련해 놓았던 계획도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년 7월달에 이미 1차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마련을 했고 계획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부지 선정 등에 착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계획을 토대로 폐기물 시설에 부지 선정 등에 착수할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돌연 재검토시켜버렸고 전면 백지화시켜버렸으며 결국에는 약 4년간의 재검토 과정을 거친 뒤 정부는 지난해 12월달에 2차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정권의 플랜에 따르면 이번 정권에서 부지 선정을 하는 등 여론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전 정권의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킨 다음에 이번 정권에서 플랜을 짜고 다음 정부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총대를 매라 모시고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차 계획안을 보면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1차 계획안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탈원전을 하든 안 하든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지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봐가지고 일부러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원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대 상황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문 대통령하고 현 정권에서는 워낙 정책이 정치의 메모리 되어가지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번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